자 1번 겁니다. x가 양육수 a의 제곱근일 때 다음 조치하면 오른것을 골라라 라고 나오는데 이게 문자가 나오면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시험 출제율이 진짜 높아요. 여기 70점 문제하고 반드시 나오는 문제라고 되어있는데 1번 문제라고 실제 내가 나중에 한번 시험에서 보여줄겁니다. 학교 시험실에 보면 1번 문제가 대부분 2문제에요. 학교 시험. 그래서 일단 알고는 시험이 되고 자 한겁니다. x가 a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나오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는 숫자 아무거나 나오면 돼요. 내 맘대로. 구는 구가 양수 뭐의 제곱근입니까? 편하게 생각해요. 구는 뭐의 제곱근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제곱근이니까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는거잖아 지금. 맞지? 뭐의 제곱근이 구라는 말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밖에 안잡았어요 나는. 그러면 얘들 뭐만 들어가야돼? 81 들어가야돼요. 형님 이해했나? 어. 그러면 내가 이 시를 놓을 수가 있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제곱하면 돼요. 얘 제곱하면 뭐 돼요? 81 되네요. 맞죠? 끝났네. 얘 제곱하면 얘 되네요. 답 있죠? 답 몇번인데요? 5번이죠. 맞지? 이게 조금만 숫자 맞고 놀다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이게 1번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됐죠? 2번 겁니다. 답은 좀. 마이너스 3의 제곱근.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 나오면 뭐의 제곱근 나왔다 맞지? 뭐의 제곱근 나오면 이 앞에 있는 얘를 간단히 하고 보라 했어요. 내가 항상. 그럼 얘가 지금 뭔데?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 뭐예요? 9. 그러니까 선생님 얘는요. 9에요. 그러면 9의 제곱근 묻는 거가 똑같잖아.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3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뿔마가 보이기 시작하고 불투삼도 보이고 막 이렇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이거. 간단하게 풀고 얘가 9구나 하면 9의 제곱근이니까 뿔마 3. 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틀려 본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3번. 다음번에 오는 것은 0의 제곱근은 없다. 맞죠? 맞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틀린 게 왜 틀리지 말면 돼. 알겠죠?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는 같다. 원래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는 다릅니다. 맞죠? 맞나?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양수 a의 제곱근. 뭐 나옵니까? 내가 지금 뭐라 했나? 1번 뭐라 했나? 0의 제곱근은 없다. 맞다 했나? 아까. 미안하다. 0의 제곱근 0이죠. 양수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는 같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양수의 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 나온 거야? 2개. 그래서 풀만 붙인다. 맞지? 맞니? 근데 그냥 제곱근 a는 그냥 플러스만 붙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틀려요. 됐죠? 3번. a의 제곱근의 개수는 a값에 따라서 1개 또는 2개이다. 맞아? 틀려? 틀렸어. 왜 틀렸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뭘 때 a가? a가 음수일 때. 3번 이해하나?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a는 양수 a의 음의 제곱근이래. a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 맞나? 틀렸나? a의 제곱근은 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지. 맞지? 그러면 a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 맞아야 틀려요? 맞죠? 4번 맞는 말입니다. 얘 또 봐봐. 이거 헷갈릴 필요 없다. 16차다 보니까 4라는 게 나오는 거야. 맞지? 항상 얘기해서 뭐 우리의 제곱근을 해야 되냐고 곰곰이 다시 봐. 어? 이건 뭔데요? 4죠. 루트 16은 4에요. 다시 읽어봐서 어떻게 돼? 4의 제곱근이죠. 4의 제곱근은 뭐가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 몇 번? 4번입니다. 왜 틀렸는지 알면 됩니다. 그러나 상황을 볼게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는 거. 근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루트 안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아까 우리 배웠잖아. 루트가 없어지려면 안에 숫자가 뭐가 되면? 제곱수가 되면 제곱하고 루트가 날라갖고 없어진 거잖아. 맞지? 그럼 10 제곱수인가요? 10은 제곱수가 아니죠? 맞지? 3이네요. 100은 제곱수 맞죠? 자, 뭐의 제곱이죠? 10. OK. 0.01은요? 1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으로 나옵니까? 맞나? 100분의 1은 10분의 1으로 나올 거 아니야? 루트 100분의 1은 10분의 1. 맞지? 0.1로 나올 수 있죠? 0.36은 100분의 36이니까? 0.6입니다. 10분의 6이죠? 맞지? 그 다음 얘는 5분의 3. 그래서 4분은 몇 번? 1번. 간단합니다. 다음 점급값이 나머지 내가 자랑 안하면? 이거 많이 틀린다. 그나마 숫자는 좀 덜해요. 이 마이너스는 밖에 혼자 떨어져 있는 놈이니까 신경쓰지 말고 제곱루트 달리면 뭐 나와? 9.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맞죠? 얘는 이 마이너스는 제곱 붙으면 어떻게 돼? 플러스로 바뀌니까 신경쓰일 필요가 없는거지. 맞죠? 그러면 이제 제곱루트 달리면 얼마? 9. 뭐야 이거? 답 1번 2번 줄줄이 하나하나요? 맞지? 3번 봅시다. 81에 오면 제곱은. 마이너스 9 맞니? 그 다음 얘는요. 루트 제곱 달리면 9. 앞에 마이너스. 얘는요. 봐봐. 앞에 마이너스 좀 이따 씁시다. 좀 이따 쓰기로 하고. 루트 제곱 달리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9. 맞지? 근데 얘가 넘수니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맞죠? 거기에 밖에도 뭐도 있어?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3개니까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9. 오케이. 됩니까? 7번. 6번. 이렇게 시험이 많이 나와요. 보통. 시험 문자가 이렇게 나온다. 알겠어요? 하나만 묶이면 뭐하니까? 두 개 물어서 두 개 더 알아. 이런 거 나온다. 자, 루트 16의 음의 제곱은 잠깐 놔둡시다. 루트 16부터 바꿔라는 거죠? 루트 16이 뭔데? 4. 맞아요? 그럼 다시. 4의 음의 제곱은 뭔데? 4의 제곱은 뭐야? 풀마 2. 그럼 음의 제곱은이면?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얘부터 정리하자. 얘부터. 25라고 해도 되죠. 그럼 25의 양의 제곱은이네. 25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양의 제곱은 뭐? 얼마? 5. 두 마리 더 하래. 답은? 3. 됐나? 혜민이 되고 있나? 안 되면 얘기해야 돼. 말하는데 부끄러우면 손가락으로 해야 되는데. 알아볼 테니까. 됐지? 7번입니다. 7번. 자, 간다. 제곱 루트 뗐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하면 맞지?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함이니까 음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좀 이따 이것 좀 이따 합시다. 곱하기 빼기 나누기 좀 이따 줬자. 얘는요? 제곱 루트 떼면 뭐? 3분의 5. 얘는 뭔데요? 양수지? 그럼 앞에 플러스 붙이면 돼. 아, 붙여도 되죠. 뭔데? 맞지? 그 다음에 얘는 5. 3. 이거 뭔데요? 4의 4제곱이지. 맞지? 선생님 제곱만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제곱만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죠. 4의 4제곱은 뭔데요? 4의 4제곱은요. 4의 제곱의 제곱이죠. 우리 이미 이거 배웠죠? 중2 때. 지수 법칙. 기억납니까? 요렇게 했으면 2개 곱해서 다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내가 이거 바꿀 수 있나? 어떻게? 16의 제곱입니까? 이해돼요? 아, 따라서 선생님 얘는요. 루트 16의 제곱. 그럼 제곱루트 떼면 뭐냐면? 16.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그 다음 볼게요. 얘는요. 마이너스 두고 곱하면? 플러스. 신경 쓰지 말자. 제곱루트 떼면? 4. 맞아요? 이제 뭐하래 이거? 애들둘이 곱하고요. 얘 빼고요. 애들둘이 남겨요. 됩니까? 합시다. 앞에 두 개. 옥 믿고 옥. 뒤에 두 개 합시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둘 다. 16 나누기 4는? 4. 앞에 뭐하고? 배기. 답은? 1. 됩니까? 탈런. 자, a가 양수고 b가 음수예요. 다음 중 a, b의 값 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이거 제곱루트 떼는 게 원래는 a 돼야 되지. 맞지? 너희들처럼 숫자가 바뀌어서 푸는 게 아니야 이거. 자, 원래 때까지는 제곱루트 떼면 a가 오지? 근데 a가 양수의 음수야. 양수. 양수니까 이거지 그냥. 맞지? 근데 이게 얼마래? 9래. 됐어? 그 다음. 쌤. 얘 제곱루트 떼면 뭐 나와요? b 남죠? 근데 b가 양수의 음수야? 음수네. 그럼 앞에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했더니 얼마 나왔어? 3. 그럼 b 얼마야? 마이너스 3. 이 두 번이 뭐예요? 더하래요. 다음 얼마? 6. 9분모입니다. 루트 x분의 12가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 또 나왔다. 루트 나와 있는 놈이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뭐가 돼야 된다? 제곱수. 오케이. 그러면 x분의 12가 뭐가 돼야 된다? 제곱수가 돼야 된다. 제곱수.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손이 수분해버렸죠. 12는 어떻게 나왔냐? 2의 제곱하기 3이에요. 맞지? 이게 지금 뭐가 되도록? 제곱수가 되도록 한다. 그럼 2의 제곱은 이미 제곱이잖아. 그럼 뭐가 없어졌으면 좋겠니? 그럼 뭐가 없어졌으면 좋겠니? 3이 없어졌으면 좋겠지? 그럼 요렇게 요렇게 하면 제곱만 남잖아. 맞지?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x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3 되나? 어. 일단 x3도 되고. 맞지? 두 번째 내가 아까 뭐라 했니? 이거 다 날려도 돼.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1은 제곱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x가 똑같은 점이어도 뭐하다? 상관없다. 이렇게 이렇게 날리면 되니까. 그럼 x는 뭔데? 12. 따라서 다 몇 개나? 2개나.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10번 봅니다. 루트 135 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봐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난 두 번째 것도 구한다. 됐지? 자. 일단 곱하기 하면 보태주는 거야. 일단 제곱수부터 판단해야 돼. 135는요. 쪼개보니까. 5. 2. 7. 3. 9. 3. 3. 이렇게 나옵니다. 아. 따라서. 루트 135라는 거는. 3. 3개 있고요. 5 하나 있고요. 여기 x 붙어있는 놈이네요. 맞지? 근데. 이놈이 뭐가 되도록 한다 지금? 요거 잘 보라했다. 혹시나 해서 가끔 밖에 버리면 다 틀린다. 맞지? 이게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 됐어요? 얘가 자연수가 되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보면 돼요? 아. 얘가 지금 뭐가 되는데요? 제곱수가 되는데요. 됐어요? 자. 근데. 근데. 쌤. 3이 3개 있어요. 3개는 홀수잖아. 홀수는 제법 수가 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는 이 x가 뭐가 되면 좋겠어? 3 하나 있으면 좋겠어. 맞지? 그리고 5도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나 5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맞지? 그러면 여기 뭐 있으면 돼? 5.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가장 작은 값이야. 알겠니? 일단 답은 얼마죠? 15.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값을 물을 수도 있다. 맞지? 그러면 쌤. 이게 첫 번째였으면 가장 작은 것 말고 두 번째는요. 일단 얘는 기본으로 깔아줘야 되고요. 맞지? 여기에다가 넣어놨다. 2의 제곱 붙여주면 됩니다. 만약에 쌤.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x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값을 구하고 맞지? 여기에 뭐 하는데? 5의 제곱 붙여주면 됩니다. 계산만 하면.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문제에서 각종 시. 이건 나뉘도 낮은 문제 시. 요렇게만 나와도 낮은 문제가 아닙니다. 애들 못 찾는다. 초반에 연습 안 하는 애들은. 알겠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11번 봅니다.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을 쓰는 데 있어요. 대소관계란 항은. 자. 이렇게 됩니다. 3은 뭐보다? 루트 13입니다. 작대. 그러면 얘 루트 5분되나? 루트 9입니까? 이거 성립하나? 어. 그 다음에 얘는 루트 49인가요? 성립하나? 안하네요. 얘는요. 루트 9분의 1입니까? 성립하나? 아니요. 이게 더 크죠? 얘는요. 루트 6이고 얘는 4분의 25죠? 맞지? 4분의 25는 대충 얼마지? 6점 얼마죠? 우리 대분수로 바꿨다 치면 6점 얼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6점 얼마기 때문에 루트 6점 얼마기 때문에 이게 큽니다. 틀렸다는 거죠. 일단 답은 나왔지만 그 다음에 얘는 음수는 작을수록 크다. 성립하나? 성립하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됩니다. 12번 봅니다. 자. 부등식.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건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나오면 어차피 루트 전부 다 뭐로 바꿔줘라? 제곱으로 바꿔서 루트 씌워줘라. 이 말이지. 맞니? 그럼 이거 루트로 다 부리면 얼마대요? 16. 얘는요? 그대로 2x. 얘는요? 그대로 25. 됐나? 됐어요? 자. 어차피 루트 다 없다고 생각해서 풀어도 상관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대속하게 풀어야 돼. 알겠니? 양편이 2로 나눠버리자. 그럼 얼만데? 8대나 이거? 얘는 12조가 얼마지? 12조가 오지만 내가 그냥 적어놓은 거야. 왜? 뒤에 건 준비하지 않다는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얼마야? 9. 맞지? 여기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 얼마야? 10. 2조. 12. 1호보다 작은 수는. 맞지? 개수고 하는 거 아이가? 아닌데? 옳지 않은 거 몰라요. 옳지 않은 거 몰라요. 다음 몇 번입니까? 1번. 1번. 요렇게 됩니다. 되겠어요? 자. 13번. 라흐크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 갈 루트 2, 루트 5인 정사각형의 넓이에 합과 같은 넓이를 갖는 새로운 정사각형을 구하기로 합니다. 그럴 때 한 변의 길을 구하세요. 자. 이게 루트 2면 이거 루트 2입니까? 그럼 이 넓이 2 됩니까? 루트 2 제곱하면. 맞죠? 루트 2 곱하면 2나온다 했죠? 그러면 이거 루트 5 곱하기 루트 5 하면 얼마 돼? 5죠. 그래서 5에서 5건이 루트 5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두 분 넓이 하면 얼마 돼야 돼요? 7. 7. 7. 맞아. 따라와서. 이런 큰 정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이거에 합의 7이라 했으니까. 다음은 얼마 돼야 돼요? 한 변의 길이는 얼마 돼야 돼요? 루트 7이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 녀석으로 갑니다. 14번 겁니다. 다음 보기에서 제곱근이 없는 거라 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식 3개 있었어요. 뭐 있었습니까? 양수의 제곱근은 4개. 양수의 제곱근은 2개. 0의 제곱근은 1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제곱근이 없는 거 물었잖아. 맞니? 그럼 얘들 지금 음수 찾으란 말이지. 맞아요?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찾으면 되지. 1번 안 돼요.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0 안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64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64는 마이너스 8입니다. 맞죠? 얘도 됩니다. 왜? 제법 해봤자 이거는 플러스 바뀌겠지만 안에는 마이너스거든요. 얘는 풀면 플러스 납니다. 그래서 안되고 얘도 플러스죠. 따라서 답은 몇 개 돼야 됩니까? 3개 돼야 돼요. 그다음 15번 봅니다. a가 0보다 작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별표 치시고요. 정리합니다. 제곱하고 루트 달리에는 뭐 나와? 1번. 제곱, 루트 달리에는 뭐 나옵니까? a 나옵니까? 맞지? 근데 a가 음수래. 그럼 얘가 음수면 내가 밖에 또 뭐 적어주라 했어? 마이너스 적어줘야 된다 했다. 떼고 떼고 나온 게 음수면 밖에 마이너스 적어주라 했어요. 됐어요? 그다음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 있죠? 그러니까 a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죠? 2번 봅니다. 2번. 제곱, 루트 달리에는 뭐 나와? 마이너스 a 나옵니까? 맞아? 근데 이 마이너스 a의 부호가 뭔데요? 플러스죠? a가 음수거든. 음수, 음수 곱하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맞죠? 맞니? 그러니까 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앞에 플러스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풀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a 나옵니다. 되겠어요? 3번 봅니다. 제곱, 루트 단위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a 나오죠? 맞지? 근데 이게 플러스라며 금방. 맞아? 이해 되고 있니? 이게 따라와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 별표치라 했던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되기 때문에 얘는 앞에 플러스 줘야 돼. 근데 이 앞에도 다시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나왔죠? 따라와서 얘는 얼마 돼야 돼요? 플러스 a죠? 플러스 a. 맞지? 3번 틀렸네요? 4번 봅니다. 4번 봅니다. 4번 봅니다. 4번 봅니다. 제곱, 루트, 날리면 똑같은 문제죠? 맞지? 제곱, 루트, 날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나옵나? 맞지? 근데 a가 음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되니까 얘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해민이 듣고 있나? 따라오고 있나? 안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되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 5번 봅니다. 5번 봅니다. 그러면 제곱, 잠깐만 제곱 날리기 전에 이 앞에 있는 놈은 제곱하면 그냥 플러스 된다니까 이게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죠? 밖에 있는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 붙으면 플러스 바뀔 거예요. 이거는 영향을 안 주는 데야 무조건 플러스일 거니까. 그럼 얘는 이미 플러스가 됐고 제곱하고 루트 날리면 마이너스 a 나옵니다. 맞나? 이 마이너스 a 두호가 뭔데? 플러스죠? 맞지? a가 음주이기 때문에 마, 마 하면 플러가 나오잖아요. 플러가 뭐 나와요? 마이너스 a. 따라서 3번, 5번이 틀렸죠. 이 내용이 많이 중요하고 애들 많이 헷갈린다 했어요. 알겠지? 그 다음, 16번 봅니다. 다음 계산 결과가 나머지 내가 다른 걸 찾으래요. 자, 본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과 루트 2의 제곱. 자, 이것도 본다.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루트 날라가면 2. 제곱 루트 날라가면 2. 두 개 다하니까 4. 숫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편해요. 무조건 플러스 적어주면 되죠. 맞죠? 봐봐. 제곱 루트 날라가면 6. 얘 마이너스는 그대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제곱 루트 날라가면 마이너스 U. 근데 얘의 음수니까 다시 마이너스 붙여주면 플러스 U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마이너스 U. 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얘의 음수니까. 맞죠? 계산하면 얼마 돼요? 0됩니다. 0.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원래는 무조건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숫자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9호가 플러스야. 이거 얼마? 5. 이거 얼마? 5.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요령으로 간다면. 왜? 숫자는 9호를 그대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펼쳐놨잖아. 맞지? 빼야 돼. 얼마 나와요? 0. 얘 계산을 해볼까요? 3. 얘 계산하면 3이죠. 맞나?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이거 내려가면 3. 빼면 0. 일단 답은 1번이겠네요. 얘 계산합시다. 얘 제곱 루트 날리면 마이너스 7.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7 되죠. 얘 제곱 루트 날리면 7. 빼면 0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17번 합니다. 다음 중 계산 결과가 큰 것은? 이라고 나왔어. 계산 계속합니다. 루트 49 얼마야? 7이죠. 맞지? 얘는요? 3이죠. 따로 옵니까? 지금? 이거 7이고 이거 3입니다. 답은 10이야. 지금 이게 왜 3인지 모르겠으면 쌤 한번 더 보여주는데 숫자는 숫자는 무조건 플러스만 나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제곱 루트 날라가면 마이너스 4. 근데 얘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주세요.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숫자는 무조건 플러스. 문자는 왜 다르냐 하면 걔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해줘야 돼. 문자는 뭐 a에 제곱하면 a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가 플러스면 앞에 플러스. 만약에 a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쳐져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돼. 알겠니? 근데 숫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로 됩니다. 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니까 마마해도 플러스나오고 뿔해도 플러스나오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플러스. 됐지? 그래서 계산합니다. 10 더하기 6 빼기 3이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 계산하면 13이죠. 얘는 3 빼기 3 더하기 얘 얼마야? 루트 0.64는 손수를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64죠. 맞나? 제곱하기 선수로 돌아가면 얼마인데? 10분의 8이죠. 맞니? 그럼 0.8 아 계산해서 얘는 0.8입니다. 그 다음 얘는 제곱 루트 0으로 갖고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되기 때문에 그냥 뭐? 2분의 4. 제곱 루트 0으로 갖고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뀝니다. 맞죠? 그럼 얼마돼? 4분의 4. 두 개? 나누래요. 나누는 얼마돼요?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니까 2 나오죠. 맞지? 그 다음 얘는요. 제곱 루트 0으로 가면 3분의 1. 나누기. 제곱 루트인데 안에 있는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뀔거야. 왜?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럼 얼마돼? 3분의 5. 곱하기. 제곱 루트 날아가고 마이너스에서 제곱해도 플러스. 그러면 4. 따라와서 3분의 1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4. 하면 5분의 4 나오죠. 됐나? 제일 큰 건 누굽니까? 13입니까? 답은 2번이겠죠? 18번 18번 A-B가 0보다 크고 A-B가 0보다 크고 A-B는 0보다 작다. 이때 다음을 간단히 하느라 18번 몇몇 3개. 시험문제도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할 수 있었으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곱 루트는 얘는 문자니까 판단해줘야 된다. A 나왔죠? 맞니? 근데 A가 양수야? 양수야? 양수. 자 A가 B보다 크다는 거고 두 개 곱해서 음수라는 말은 A는 양수고 B는 마이너스라는 말이잖아. 풀마드야 2개 곱하면 음수고 A에서 B 빼면 양수 나오죠? 됩니까? 이만? 된다. 가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A가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거죠. 얘들아 제곱 루트 날아가면요 마이너스 B인데요. B가 지금 마이너스야.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뭐 되버려요? 플러스 됐죠? 그럼 앞에 또 플러스 적어주라고 그 다음에 제곱 루트 날아가면 뭐 남아요? 2A-B 남아요. 맞지? 근데 생각해봐 큰 수에서 A는 이미 플러스거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 그럼 얘는 플러스입니다. 됐죠? 이제 뭐하래? 문제에서 더하고 빼래 이거 두 개 더하고 이거 두 개는 빼래요. 이거 계산합니다. 계산합시다. A-B 맞부리니까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됐나? 정리할게요. A-2A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더하면 날라가 버리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19번 똑같습니다. 똑같이 별표 세 개 아마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나올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도 똑같은 유형인데 계속 주는 이유는 있어요. 그리고 필기했는 거 쌤이 지금 풀이는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모르겠는 거 내가 알겠죠? 영상 한 번만 체크해도 풀이 다 보입니다. X가 마이너스 1하고 3차이래. 그러면 잠깐 제곱루트 날리면 X-3 되나? 맞아요? X가 크나 3이 크나 아니, 그냥 X가 크나 3이 크나 3이 크잖아.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거 뺏으니까 얘 부호는 뭐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가 될 것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표시해놓자 이 말이에요. 됐나? 제곱루트 날라갔어요. 그러면 바꿔줘도 되죠? 3-X로 적어도 상관없죠? 맞죠? X 플러스 3이 나와. 3-X로 그럼 비교하자. 3이 크나? X가 크나? 3 3이 크나? 맞죠? 그럼 얘 부호는 뭐 되버려요? 플러스 그 다음 얘는 제곱루트 날라가면 뭐 돼요? X 플러스 2이 됩니다. 당연히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데 3하고 사이에 어떤 숫자였어요? 지금 안에 여기 있는 숫자랑 1이랑 다 무조건 뭐 돼요? 모르겠으면 아무 숫자랑 하나 대입해본다 생각하는 거야. 대입해서 개선까지 하면 안되고 요 안에 숫자 아무거나 하나 생각해봐. 뭐 있어? 내가 말하지 않았나? 생각하지 말고 얘기를 해라.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요 안에 숫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뭐 있어? 0 0 집어넣어봐. 부호 뭐 나와? 플러스 플러스 요렇게만 계산하라고. 됐나? 0 집어넣어가지고 1 그러면 안되고 부호만 보자고 부호만. 알겠어? 이거 다 0 집어넣어도 부 나와. 0 집어넣으면 나와.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X 0 집어넣으면 플러스 0 집어넣으면 플러스 맞죠? 그 다음 뭐 하래요? 다 더하래요. 해당합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3 마이너스 X랑 X 플러스 1이랑 더하래. 마이너스 X 플러스 X 날라가니까 일단 마이너스 X한테 나왔고요. 7이죠. 되겠어요? 됐나? 요렇게 정리 됩니다. 자 봐봐. 20번 지금 이쪽에 있는 문제가요. 90점짜리 문제기 때문에 90점짜리 문제기 때문에 90점짜리만 빨리 끝내고 100점짜리는 선생님이 따로 응급 안한다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100점짜리는 선생님이 노컨을 따로 해줄게요. 시간 될 때 알겠어요? 자 봅니다. 20번 룩두 35 마이너스 X 빼기 룩두 19 마이너스 Y의 값이 가장 큰 정수가 된대요. 자 봐봐. 정수가 된 가장 큰 것들은 나오려고 하는데 봐봐. 어떻게 해야 돼? 얘에서 얘를 뺏는게 가장 크려고 하면 엄청나게 큰 거에서 엄청나게 작은 거 빼면 되지. 맞죠? 그럼 얘는 뭐여야 돼? 엄청나게 커야 돼 뭐여? 얘는 뭐가 돼야죠? 제일 작아야 돼. 됐습니까? 이해됐나? 자 이거 만들어 봅시다. 얘가 커지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될까? 35 밑으로 나오는 숫자 중에서 제곱수 찾으면 되지. 맞아요. 그쪽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35 밑에 제곱수 중에 제일 큰 수가 뭐지? 25 맞나? 6제곱하면 36 5제곱하면 25니까. 그럼 얘가 지금 얼마대야 돼? 25대야 돼. 그럼 X가 얼마대야 돼? 10대야 되죠. 이해돼요? 루트 안에는 제곱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미 알고 있잖아. 맞지? 자 다시 19-와야 맞지? 얘가 가장 작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가장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으로 이게 점수가 된다며 맞죠? 뭐만 되면 돼요? 이건 뭐대면 돼요? 0때면 되나? 제곱수에 0일 수 없어? 있잖아. 그럼 이건 0때면 되지. 그럼 Y에 뭐대봐도 돼? 19대로 하면 됩니까? 맞아요. 문제에서 X 빼기 Y하래요. 다음은 뭐대면 돼? 마이너스 9 되겠죠. 되겠죠? 정수도 계속합니다. 21번 그래도 수업할때 빨리 대답 잘하면 빨리 빨리 넘어가는거야. 문답 이거부터 풀자. 선생님 이거 제곱루트 빼도 어차피 상수니까 플러스 나올거야. 다음은 뭔데 이거? 5입니까 이거? 맞아요? 5의 제곱은 뭔데요? 5의 제곱은 뭐야? 5의 제곱은 뭐야? 5의 제곱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5는 양수야. 무조건 두개 나온다고. 알겠니? 앞에서 우리 지금 이거보다 뒤에 나온 진도지만 먼저 했지만 그때는 플러스만 했던 이유가 길이기 때문에 플러스만 했던거야.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틀렸어요. A가 B가 작아요. A가 B가 작으면 얘 부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해봐. 제곱루트 날렸어. 그럼 뭐래요? A 마이너스 B만 남잖아. 맞지? 이건 부으면 뭐냐고요. A가 작은 수야 맞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마이너스 나오잖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되겠죠? 맞죠? 맞죠? 그 다음 양수의 제곱근에 한 번 무조건 0이래. 맞나? 무조건 맞아요. 왜냐? 5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락 마이너스 루트 두개 더하면 0. 맞죠? 9만 반대인 숫자니까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두개 더하면 0.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두개 더하면 0이죠. 플러스 3 마이너스 3 더하면 0. 맞죠? 5의 제곱근은 4나 4의 제곱근이 조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A B가 이 순서면 루트 C으로 당연히 선입하죠? 생각해보니 1 D면 루트 2하고 루트 2하고 루트 2가 더 크잖아. 맞지? 그래서 남은 뭐 돼야 돼요? D은 ㄹ이은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수를 큰 수부터 나열할 때 네번째 오는 숫자 큰 수부터 찾아 봅시다. 일단 제일 큰 수가 누구야? 비교하려고 하면 다 루트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맞죠? 맞아요. 맞나? 맞아요. 다 루트로 바꿔놨어요. 제일 큰 수는 누굽니까? 루트 9 3이죠? 그 다음에 루트 7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얘가 크나 얘가 크나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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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가 큽니까? 마이너스 루트 0.2가 큽니까? 마이너스 루트 0.2가 큽니까? 마이너스 루트 0.2가 큽니까? 이거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마이너스는 똑같이 있지만 0.2 제곱해서 들어가 버리면 0.04지 0.2 곱하기 0.2니까 그럼 그 다음 마지막이 루트 염색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돼야 돼요. 됐니? 그럼 답은 5번이겠죠? 23번법입니다. 자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까 내가 몇 번 철학했던 문제하고 똑같아요. 봐봐 쌤 얘는 숫자인데 다 풀어서 하면 안됩니까? 자 봐봐 얘는 숫자라고 써 쌤 뺄셈이 나와있기 때문에 크게 비교해줘야 돼요. 자 제곱 루트 빼면 얼마나 돼요? 루트 3 루트 3이 크나 2가 크나 2 2가 크죠?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얘 양수야 양수야 음수 루트 3에서 2 빼면 음수죠 마이너스 자 얘도 제곱 루트 빼면 얼만데요? 1- 루트 3 됩니까? 맞죠? 1에서 루트 3 뺐대 양수야 음수야 양수 1이 크나 루트 3이 크나 루트 3이 크나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앞에서 뒤에서 큰 거 뺐으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그 뭐 나와? 마이너스 나와요 그리고 두 개 다 해 쌤 생략합시다 오케이 저거 대고 정리하면 얼마든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쌤 루트 3 나눠가고요 다음은 어때요? 1 1 됐어요? 그 다음 20 쌓은 겁니다 20 쌓은 겁니다 20 쌓은 겁니다 20 쌓은 겁니다 자 x는 10부터 50까지의 자연수입니다 이때 루트 2x 이때 루트 2x 자 바로 만들어주면 되죠 자 x는 10하고 50이죠 맞죠? 맞니? 그럼 2x로 만들어버리죠 일단 양도 2꼬만 얼마대요? 20이고 2x고 100 됩니까? 맞죠? 이거 다 루트 10은 얼마대요? 얘 루트 2x인가요? 얘 루트 20인가요? 얘는 루트 100인가요? 맞아? 그러면 대충 봅시다 쌤 얘는 대략적으로 몇 점 얼마입니까? 4점 얼마 맞나요? 4, 4, 16, 5, 5, 25니까 4점 얼마야? 얘는요 10이죠? 이 정도는 돼야죠? 10이 제곱 100이니까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뭔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뭔데? 5 6 7 8 9까지 많아 맞죠? 그럼 다시 전화해보자 루트 2x가요? 뭐가 될 수도 있고요? 5가 되거나 루트 2x가 뭐가 되거나 6이 되도 된거에요 개수이기 때문에 일단 금방 답은 나오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볼게요 8이 되거나 루트 2x는 뭐가 돼요? 9가 될 수도 있죠 맞지? 정리해보자 쌤 이거 비교하려고 하면 얘는 루트 25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2x랑 25랑 같다는 말인가? 맞니? 문제 꼬여있는거야 조금 생각해야 되는거야 2x 얘랑 얘랑 같잖아 그럼 2x랑 25랑 같지? 그럼 x는 얼만데? 2분의25죠 맞죠? 맞죠? 우리집 상황은 가고있지 소수 잘때는 안압니다 쌤이 소수로 바꿔서 불러왔지만 제곱근 헷갈릴때 빼고는 소수로 답은 안적어요 알겠지? 이거 x 2분의25야 자연수 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개 해볼게요 얘가 루트 36입니까? 그럼 2x가 뭐가 되는데 36대로 돼 그럼 x 얼마나 돼요? 18대로 됩니까? 되죠? 그 다음에 얘는요 루트 뭐 돼요? 49입니까? 그러면 2x가 49 되니까 분수 나오죠 약도 안되니까 안돼요 얘는요 루트 64 하죠 그럼 2x는 얼만데야 돼요? 64 그러니까 x는 얼만데요? 30 2 아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요 루트 80입니까? 그럼 2x가 얼마란 말이야? 81 그럼 x는 2분의81 자 이 안에서 x가 10하고 54에 있는 점을 찾아냈으니까 이거 밖에 없죠 지금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답 몇개 나와요? 2개 2개 나옵니다 100점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00점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풀어놓고 선진은 풀어놓을 수 있도록 풀어놓으세요 선생님이 풀이는 따로 다시 해주고 지금 어차피 100점 안해도 됩니다 선행할때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24분까지 했던 그 영상은 여름이었어요 맞죠? 여름이었고 그래서 쌤이 방학때 했다가 100점도 좀 고수되기 이거 25원부터 문제는 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하든지 묻든지 합시다 라고 했는데 쌤이 지금 녹화를 보고 내가 그 앞에 있던 영상하고 지금 편집을 해서 할꺼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면 갑자기 여름옷 입고 있다가 겨울옷을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5원 봅니다 일단 답은 다 풀꺼니까 일단 답은 후퇴히 듣고 난 뒤에 확인합시다 자 서로 소위한 두 자연수 ml에 대하여 루트 1.3땡 이거 순환수수입니다 맞죠 순환수수 naire 순환수수 루트씨였더니 얘는 9분의 6 요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일단 정리부터 한다니까 일단 봅시다 9하고 12하면 이거 약분되죠 얘도 약분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4 곱하기 n분의 n 에 루트씨였더니 3분의 2 맞죠 3분의 2가 된단말이구요 양변제곱해서 루트 없앱시다 양변제곱하면 자 얘는 그대로 3n분의 4n이 되구요 얘 양변제곱했으니까 9분의 4가 됩니다 맞니 맞죠 그러면 3분의 4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의 4분의 3을 곱하면 n분의 n은 자 여기에 4분의 3 곱했어요 9분의 4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얼마 되야되요 3분의 1됩니다 이해되요 정리됩니까 이때 ml은 서로소 서로소 맞지 약분이 내면 안된다는 말이고 서로소라는 말은 최대 공약수가 1인 숫자입니다 맞아요 중학교 1학때 있는 의미지만 우리 편이 알고 있기로는 뭘로 봐 약분 다 한다면 안되는 숫자 얘기하는거죠 그래서 분수로 나타났을때 기약분수로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m분의 n이 서로소 그럼 3하고 1은 서로소이기 때문에요 문제에서 m다하기엔 얼마 되야되요 4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4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a가 0하고 1사입니다 a가 0하고 1사일 때 루트에 제곱이 붙었죠 자 루트에 제곱이 붙었을때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해야되는데 쌤 지난 시간에 했던거죠 제곱 루트 날리는 절대값에 a-a분의 1 맞죠 또 얘는 a-a분의 1 자 이거 빼기 되어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가 항상 얘기했어 절대값이 나왔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부호를 판단해라 맞니 자 a가 0하고 1사이면 a가 클까요 a분의 1이 클까요 그거부터 판단해야되죠 맞니 a가 0하고 1사의 숫자면 a하고 a분의 1은 누가 더 커요 a분의 1이 더 큽니다 알겠어 자 생각해보죠 a가 1분의 1이라고 가정해봐 0하고 1사의 숫자니까 맞지 0.5 1분의 1이면 얘는 뒤지르면 2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면 내가 부호 판단해지고 빨리 섞어버리죠 맞아요 자 문제의 선언은 a 빼기 a분의 1 a가 a분의 1보다 작은데 작은거에서 큰걸 빼버렸기 때문에 이거 전체의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입니다 그 다음에 a와 a플러스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두개 다 하면 양수죠 결론적으로 얘 풀면 이놈은 나올 때 부호 반대로 달고 나오죠 그 다음 얘는 플러스 가지고 나오죠 자기의 덩어리의 부호를 밖에 꺼내주면 된다 했으니까 자 이거 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1이고요 얘 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a 요렇게 되는거죠 됩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a 요렇게 됩니다 자 27번 봅니다 자 서로 다른 두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를 a와 b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루트 40ab가 자연수가 될 확률이라고 했어요 됐니 일단 루트 40ab부터 자연수로 만들 조건부터 찾아야 되죠 루트 40ab가 자연수라는 말은요 일단 소위 수분해서 빼낼거 다 빼내서 루트가 없어져야 되요 맞니? 그러면 일단 다시 볼게요 자 40 빼낼 수 있죠 40 소위 수분해서 빼낼 수 있죠 그럼 얼마 나오죠 2루트 10놈이니까 그래서 아 얘는 2루트 10ab가 되고 이놈이 지금 뭐였다 자연수입니다 라고 하는거죠 자 근데 내가 얘기했던 봐봐 루트 안에서 숫자들 곱해서 얘들이 자연수로 나왔다는 말은 루트가 없어졌다는 말이고 다시 루트가 없어졌다는 말은 루트 아래 숫자가 제곱수란 말이거든요 맞니? 그래서 일단 이 ab라는 거면 최소한 10이란 숫자는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래야 10 곱하기 10해야 뭐가 나오거든 밖으로 루트 100에서 10으로 나오거든 맞지? 또는 얘가 10이어도 되지만 10에다가 2의 제곱이란 걸 붙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10이랑 10이랑 곱하면 어차피 10 밖으로 나갔죠 2 제곱도 밖으로 나가면 2루트도 없어져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10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맞니?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a와 b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예요 맞아요? 맞니? 그러면 주사위에는 나올 수 있는 눈의 숫자가 1부터 6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 곱해서 가장 큰 수 만들어봤자 얼마밖에 못 만들어요? 36밖에 못 만들어요 결론적으로 쌤 이거 40이니까 얘 안 되고요 얘는 더더욱이라 안 되죠 이 다음부터는 계속 안 될까요? 맞지? 그래서 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쌤 여기서 나오는 a, b의 값은 무조건 얼마 돼야 됩니다 10이 돼야 됩니다 맞니? 그리고 a와 b는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해서 10되는 수는요 2와 5 그리고 5와 2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 경우 밖에 없더라구요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은요 주사위 두 번 던지면 36이죠 6의 제곱 6 곱하기 6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요 답은 18분의 1, 1번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자 28번 봅시다 28번 이거는요 조금 별표고 한번 쳐놓읍시다 왜냐하면 이게 내신 문제에서 약간 많이 나온 케이스예요 이제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자 28번 다음에 볼게요 일단 이거는 너가 포인트를 빨리 잡아야 되는 게 문제에서 점점점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요 무조건 뭐부터 찾아야 된다? 규칙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니? 규칙 못 찾아내면 문제 풀기 힘들다 자 일단 해봅시다 1, 2, 3, 4를 집어넣을 때 맞지? 그때 값 다 더한 값을 구하라 했는데 이 규칙이 뭐냐? 자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연수 x를 루트 씌웠어 맞지? 그 값 이하의 자연수 x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죠 선생님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요 루트 1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루트 1은 1이죠 맞지? 이하의 자연수 의 개수예요 그럼 몇 개 나옵니까? 이하라는 말은 포함하나 안하나 같다는 같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1이니까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도 몇 개예요? 한 개 그러면 시작 이렇게 되니까 시작 그러면 얘는 루트 2이 나왔죠 루트 2는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1점 얼마예요 맞니? 왜 루트 4가 뭐니까? 2거든 맞지? 그러면 얘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뭐예요? 1입니다 1 이해 됩니까? 1점 얼마 이하의 자연수 1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의 규칙을 찾으란 말이죠 자 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두 개만 더 잡읍시다 얘도 1점 얼마 나올 거고 이거의 자연수의 개수는 1이죠 그러면 다시 지금 문제에서 4라고 해버리면 얘는 루트 4가 되고 얘는 2거든요 그럼 2 이하의 자연수하면 다시 2로 바뀝니다 얘는 그러면 규칙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규칙을 찾겠다 이 말이에요 자 1 나오려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는 자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죠 맞니? 그러면 2는요 어디부터 루트 4부터죠 맞지? 해서 어디까지 헷갈리면 3일 때는 당연히 어디부터겠어요 9부터겠죠 그럼 얘가 어디까지에요? 8까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자 그러면 4일 때는요 N이 16일 때부터 그러니까 4기하가 성립하지 맞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어디까지 성립한다는 건데 15까지는 성립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또 마찬가지 얘도 어디까지 성립해요? 24 24까지 성립합니다 왜요? 5가 루트 25니까요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20까지 밖에 없으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적겠다 이거죠 됐니? 그러면 자 계산해봅시다 1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3입니다 맞죠? 자 개수 가는 방법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D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 라면 개수라 했어요 맞지? 자 D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 라면 개수 몇 개? 5개죠 8 빼기 4 더하기 1이니까 맞지? 5개는 전부 다 얼마가 나옵니다 2로 나오니까 5 곱하기 2에서 얼마 되는 거 7 맞니? 자 이거 해볼까요 15에서 9 빼면 6 더하기 라면 7이죠 그러면 7개 있고요 이 값들 전부는 3이니까 얘는 21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20 16이네 개수는 5개고요 이 값들의 숫자는 4니까 요거는 20 나오죠 계산해서 요거 다 다하란 말이죠 그럼 요거 두 개 다하면 13 요거 두 개 다하면 41 요거 두 개 다하면 54 나옵니까 맞아요? 그래서 답은 54 요렇게 되는거죠 정의 되겠습니다 정의 되겠어요 원래는 영상 보면 알겠지만 쌤이 문제를 한 문제 끊고 그 편집을 하기 위해선 영상을 꺼요 그리고 안되는가 다시 질문 받거든요 그리고 편집하면 다시 그 다음 문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차피 기존 영상도 있고 그래도 쌤이 먼저 조금 빨리 끝내놓고 그 뒤에 다시 질문 받을게요 자 그 다음 자 두 수 ab가 다한거 맞을 때 a 다하기 b를 보아요 보면 알겠지만 서술의 문제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그랬던 네 문제가 높은거지 29.30% 난이도가 높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a 부터 계산합시다 a 는요 루트 3 대곱하면 3입니까 빼기 dx 제곱하면 5 되는거 아닙니까 이제 마이너스 5 제곱하면 25이니까 맞지 루트 10이면 다시 5 되죠 나누기가 얼마 되야돼요 0.25는 100분의 25이니까 10분의 5 0.5죠 맞니? 자 죄송합니다 자 3 빼기 5 곱하기 얼마입니까 이거 자 0.5가 2분의 1이죠 맞지 근데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 됩니다 결론 3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7 되죠 이거 전세 빼서 실수하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3 빼기 5부터 해버리면 봤죠 b b 계산해봅시다 b는요 어 루트 49 그러니까 7이죠 빼기 제5 나왔지 더하기 4 나누기 얼마입니까 7분의 4입니까 바로 되죠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이 마이너스는 신경쓸 필요 없었다 맞지 맞나 자 이렇게 되고요 얘도 정리하면 7 빼기 5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7 얘네들이 먼저 정리하면 7 빼기 5 더하기 7이죠 맞니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9 나오겠네요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뭐하래요 더하래요 아 그래서 마이너스 7이랑 9랑 더하라 했기 때문에 4분의 1만입니다 2입니다 아까 되겠죠 그 다음 30번 봅니다 루트 40과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a라는데요 자 일단 이 판단이 빨라야되죠 루트 40은 누구와 누구 사이죠 루트 40 루트 40은 6과 74입니까 맞아요 6점 얼마나 오죠 근데 6은 대충 얼마에요 우리 6은 루트 36이고 얘는 루트 얼마다 49죠 그러면 40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딱 생각하기에 6쪽에 가깝죠 맞니 36과 49 40은 여기에 치우실 수 있잖아요 따라와서 얘는 6이네요 그 다음에 루트 60이라는 숫자면요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7, 8입니까 얘는 7 얘는 8 7은 루트 40이고요 8은 루트 64이니까 누구에 더 가까워 8에 더 가까워 그래서 이 값은 8이구나 문제에서 이 두 마리를 뭐하라고 하셨죠 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분 얼마 돼야 돼요 14 14 14